한국국토정보공사 지금 우리 어디 가요? 저희 칵테일 바 가요 여기서 왼쪽 왼쪽? 잠깐만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? 아니 아니 여기 맞아 여기 무슨 칵테일 바가 있어요 왜 맞는데? 근데 좀 위험한.. 그런거 같은데? 가보긴 할까요? 아 이거 뭐야 깜짝이야 이런데 칵테일 바가 있나고?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근데 여기 진짜 무섭다 으슥한데? 어? 제이브로스키? 제이브로스키? 어 이쁘게 보이죠? 어 이게 뭐야? 이게 칵테일 바 라고? 내가 생각했던 칵테일 바가 아닌데? 칵테일? 칵테일은 어떻게 할까요? 이게 뭐야? 그냥 가보긴 해요 어 뭐야 이거 이거 봐봐요 칵테일 바? 뭐 어때요? 우리 장기 때이는거 아니지? 우와 오우 분위기 완전 다르다 오우 오우 그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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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 오우 아우 오우 오우 베드빈이 저희한테 인사했어요. 언니 너무 깜깜해서 잘 안 보여요. 잘 안 보인다. 와 신기해. 우와 약간 블라인드 카페 이런 거 같지 않아? 맞아 맞아. 똑같은 거다. 블라인드 카페 같은 게 보인가요? 와 맛있다. 근데 꽤 사람이 많아요. 진짜로 여기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. 아니 밖에서는 사람 쪽에 한 번도 안 가진 않아요? 너무 맛있어. 뒤에서 뭐야? 나비가 저기 있어. 우와. 우와. 사오 언니. 아..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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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뭐야 처음에 되게 많고 한 번 더 한 번 더 올라가서 마지막에 반가운 거 같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타이밍도 먹었다 진짜 맛있어 너 이제 고향이 너무 좋다 되게 섹시해 섹시한 남자를 찾아보는 나리의 얼굴 되게 그냥 자기가 창의력으로 생각해서 만든다는 게 되게 섹시해요 쉐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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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칵테일도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먹어볼까봐요 It's so good 근데 이거 보느라 시간보는 줄 모르겠나 맞아 지금, 지금만 먹어준 칵테일 내가 원하는 걸 일수록 신발에서 만든 걸 위한 거라서 나중에 이제 포스터디 못 먹어보니까 지금 이 순간이 즐겨 지금 이 순간이 즐겨 지금 이 순간이 즐겨 지금 이 순간이 즐겨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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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